대승경전, 비불설 이런 거 따지는 건 의미가 없나요? 따지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세요? 아니, 생각해 보세요. 부처 설만 공부하실 거예요? 부처의 설만 진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? 그런 공부하는 건 저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부를 인도해 드릴 수가 없어요. 진리냐, 아니자지? 자, 마인드가요. 이거 부처님 말이야, 아니야. 땡. 이거 진리야, 아니야라고 얘기하세요. 이거 진리야, 아니야. 이 말씀 못 할 거면 그런 양반은 철학자도 아니고 제대로 된 보살도 아니에요. 진리를 알으라고 했지, 부처님이. 내 말만 알으라고 안 했죠. 불경도 보세요, 부처님이. 다른 스승들, 저 사람 스승들 가르침 진짜인가요? 물어볼 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. 제자들이 저 브라만 학원 가니까, 힌두 학당 가니까 거기도 스승들이 그럴싸하던데요? 그분들 가르침은 진짜인가요?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승들이 탐진치 있드냐, 없드냐. 탐진치 없으면 맞는 거고 탐진치 있으면 가짜다. 그러니까 진리냐, 아니냐예요, 포인트는.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 스승들의 삶을 통해서 탐진치가 그 스승들의 기본값이냐 개정해가 기본값이드냐 육바람일이 기본값이드냐 탐진치가 기본값이드냐 네가 보고 판단해라는 거죠. 그런데 부처의 설이 아니네요. 이게 판단 기준이다. 부처님도 권한 방식이 아니죠. 자명하지 않은 건 내 말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. 그러면 부처님이 본인 말도 자명하지 않으면 믿지 마라 그랬다고요. 내 말도 자명하지 않네. 부처님은 진리냐, 아니냐만 평생 따지신 분이죠. 내 주장과 맞냐, 안 맞냐가 아니라 대승 비불설은 그냥 부처님 말 아니야 해도 상관없고 부처님 설이야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만약에 비불설 자체만 넣고 얘기하면 부처님 말 아니에요. 후대에 나온 거예요, 경전은. 그런데 저게 부처님 주장과 같냐, 다르냐 또 이 의문이 남겠죠. 그래서 같으면 좋고 다르면 슬프고 이런 공부하지 마시라. 그거는 오로지 불교만 나는 믿겠다는 신앙인들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뭘 따지셔야 돼요? 진리냐, 아니냐. 자명하든가요? 자명하지 않든가. 그러니까 참나가 있든가요, 없든가요? 진짜로 있든가요? 여기서 제 얘기 들으셔도 그래요. 제 말만 따르시면 여기 계시면 재미없어요. 제 말만 따르시겠다는 분들은 신앙인이지 그게 보살이에요. 참나 진짜 있든가요? 제가 궁금해요.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, 여러분의 법괴도 지금 참나가 있나요? 제 법괴만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. 여러분 법괴도 참나가 자명한가요? 육바람일이 여러분 법괴에서도 자명한가요? 여러분 법괴도 여러분만이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실험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몰라요. 저도 여러분 법괴를 몰라요. 제 법괴에서 해보니 이렇듯 하는 겁니다. 제주장과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법괴도 그렇게 육바람일로 굴러가나요? 참나가 거기 가장 중심봉을 차지하고 있나요? 제주장과 같냐 다르냐가 Lars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